그 좀 재미있었던 기억은 저희 영화에서의 두 여배우는 사실 어떤 체중감량이나 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저 신경을 쓰지 않고 도리어 남자 배우 둘이서 살을 더 빼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얼굴에 주름이 조금 더 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너는 뭘 바르니 그래서 감독님께서 둘이 진웅영이랑 저랑 둘이 아가씨들 같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번외편 우리 조진욱 씨와 하정우 씨의 각 출전이 벌어졌던 영화입니다